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여 패시지 영상입니다. 자, 계속해서 와와산 두어플루 두어플루 즉 비전 2020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와산 두어플루 두어플루 버릇뚜주완 모우주두깐 느가라 버루마뜰라맛 이하이뚜 말레이시아 아깐 먼자디 느가라 마주 등한차라냐 또르슨드리 와와산 두어플루 두어플루 그러면 비전 2020은 버릇뚜주완 to intend 모우주두깐 to create 창조하다 또는 실현하다로 해석할 수 있구요. 그래서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느가라 버루마뜰라맛 즉 목적을 가진 나라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이하이뚜 that is 그것은 즉 말레이시아가 아깐 먼자디 느가라 마주 여기서 느가라 마주라는 것은 선진국을 얘기하는 거구요. 등한 차라냐 또르슨드리 자 또르슨드리 그러면은 자신만의 차라방법 그 방법으로 그런 얘기죠. 자신만의 그 방법으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즉 비전 2020이 목적을 가진 나라를 창조, 실현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레이시아가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옵젝티브이니 한야 볼레디 차파이 즉 가 라기앗 말레이시아 답밥 멍하답비 단 멍하타시 뻘바가이 한랑한 양디안갑 스바가이 차바란 스포르티 자 옵젝티브이니 이 목적은 이 목표는 한야 볼레디 차파이 한야 단지 볼레디 차파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즉 가 라기앗 말레이시아 만일 말레이시아 국민이 답밥 멍하답비 직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멍하타시 극복할 수 있다면 뻘바가이 한랑한 다양한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어떤 방해물이죠? 양 디안갑 스바가이 차바란 스포르티 디안갑 고려되다 스바가이 모모로 차바란 도전 스포르티 콜론 그래서 아래와 같은 것이 도전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을 때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책에는 번호가 안 매겨져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러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자 아래와 같은 도전이 뭔가 첫 번째 뭐 우주득간 단 멍방운간 마셔라카 데모크라틱 양마땅 실현하기 그리고 멍방운간 발전시키기 어떤 것을요? 마셔라카 데모크라틱 즉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시키고 발전시키기 어떤 민주주의 사회냐면 양마땅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시키고 발전시키기가 첫 번째이고요 또한 이어서 멍하말간 사뚜번뚝 버르스파만 양마땅 데모크라시 말레이시아 버르아사스간 마셔라깟 양볼레 먼자디 촌또 끝바다 느가라 몸방운 양라인 자 멍하말간 그러면 투 프랙티스인데요 여기서는 제가 실행하다 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뚜번뚝 하나의 형태의 버르스파하만 자 이해죠 양마땅 성숙한 즉 성숙한 한 형태의 그 이해를 실행하는 것 또 뭐냐면 데모크라시 말레이시아 즉 말레이시아 민주주의가 버르아사스간 그러면 아사스가 어근이죠 그래서 무엇에 기초하다 마셔라깟 사회에 기초한다는 거죠 어떤 사회입니까 양볼레 먼자디 촌또 즉 촌또 라는 것은 예 또는 본인데 여기서는 모범으로 해석할게요 그래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 어디에게요 끝바다 느가라 몸방운 양라인 즉 다른 나라 여기서 느가라 몸방운은 개발도상국을 얘기해요 앞에서 느가라 마주 그러면 선진국이고 느가라 몸방운 그러면 발전하고 있는 나라 즉 개발도상국을 얘기하는데요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의 기초한 말레이시아 민주주의 그 성숙한 한 형태의 이해를 실행하는 것 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모즈두깐 마셔라깟 리버럴 단 버릇돌락 안수 자 마셔라깟 리버럴 그러면 자유 사회라는 거죠 또는 여기서 리버럴은 편견이 없는 단 그리고 버릇돌락 안수 이거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져서 타협하다 또는 양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편견이 없는 그런 자유롭고 또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거죠 또 부연 설명하는 것은 라기앗 버르바가이 까움 베바스 멍하말깐 아다 끄부다야 단 버르차야 아가마 마싱마싱 단 빠다마사 양삼아 멀르타깐 끄스디안 모레까 끄바다 샀뚜느가라 자 라기앗 버르바가이 까움 자 레이스 버르바가이 그러면 다양한이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을 가진 그런 시민들 즉 말레이시아를 얘기합니다 다양한 그 인종의 그 시민들 국민들이 베바스 멍하말깐 자유롭게 실행하는 거죠 무엇을요 아닷 그러면 관습 끄부다야 문화 그리고 버르차야 아가마 종교적인 신앙 신 마싱마싱 그러면 각자라는 뜻이고요 단 그리고 빠다마사 양삼아 그러면 신념 신념 마싱마싱 그러면 각자라는 뜻이고요 단 그리고 빠다마사 양삼아 그러면 엣더 세임타임 그래서 동시에 멀르타깐 끄스티안 머레까 그들의 충성을 놓는 것 어디에다가요 끝바다 사뚜느가라 즉 한나라에 여기서 사뚜느가라는 바로 말레이시아를 얘기합니다 말레이시아 원래 캐치프레이즈가 사뚜 말레이시아 그래서 말레이 차이니스 인도 이 세개의 큰 종족이 하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양한 인종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관습과 문화와 종교적인 그런 신앙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동시에 사뚜느가라 즉 말레이시아에 그들의 충성심을 놓는 것이다 즉 말레이시아에 충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즈두간 마셔라카 사이언티픽 단 프로그레이시프 마셔라카 사이언티픽 그러면 과학적인 사회 단 프로그레이시프 진보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도전과제입니다 그것은 자 문장이 좀 깁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다이아뻐루우바한 띵기 자 다이아라는 것은 어떤 힘 능력인데요 뻐루우바한 그러면 체인지 변화하는 거죠 띵기 높은 즉 높은 그런 변화의 힘을 가진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이노바티브 혁신적인 이라는 단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이고 그리고 머만당 끄듯반 즉 미래를 머만당 그러면 빤당이 어근이죠 바라보는 것 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양 북한사하자 먼자디 뻥구나 테크놀로지 자 여기서 북한사하자 A 뜻답비주가 B 그러면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거죠 즉 먼자디 뻥구나 테크놀로지 그러면 과학기술을 뻥구나 그러면 유저 또는 컨슈머 소비자가 되는 것 과학기술 소비자가 되는 것 뿐만 아니고 자 머른방 그러면 순방이 어근이죠 contribute 공헌하다 어디에요 끝바다 담아둔 scientific 즉 과학 문명 그리고 테크놀로지 마사드빈 미래의 과학기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의 그런 과학기술을 그냥 컨슈머로서 소비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예요 현재는 근데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과학 문명과 미래의 과학기술에 공헌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런 얘기죠 즉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말레이시아가 과학기술의 그런 소비자로서 뿐만 아니고 앞으로 그 과학 문명과 미래 과학기술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과학과 또 진보적인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번째입니다 자 네번째는요 모우즈두깐 마셔라까 뻔야양 단 부다야 머니아양이 자 마셔라까 뻔야양 그러면 사랑의 사회 사랑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부다야 문화 머니아양이 여기서는 육군 형태죠 문화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네번째다 라는 겁니다 자 이하이투 시스템 소셜 양 머니따마깐 마셔라까 다리 디리 신들이 단 그 바지깐 인산 띠닥 버릇기 사 그 바다 느가라 아타우 인디비듀 뜻답피 디스클리링 시스템 그 끌와르가 양 꾸꾸 자 이하이투 that is 그것은 시스템 소셜 즉 사회 시스템 이라는 거예요 양 머니따마깐 자 웃따마가 어근이죠 우선하는 그런 어떤 거를 우선한다는 거죠 마셔라깟 다리 디리 신들이 단 그 바지깐 인산 디리 신들이 그러면 자기 자신 그리고 그 바지깐 인산 그 바지깐 이라는 것은 복지 인산 이라는 것은 휴먼 이죠 즉 개인과 사회복지의 사회를 우선하는 소셜 시스템 이다 그런 거죠 자 문장이 아직 안 끝났죠 띠닥 버릇기 사 끄 바다 느가라 아타우 인디비두 자 버릇기사라는 것은 to reverb 그래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회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끝바다 느가라 아타우 인디비두 그랬으니까 나라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뜻답피 하지만 디스크 리딩 시스템 끄 끌 루아르간 양 꾸꾸 자 꾸꾸라는 것은 솔리드 펌 그래서 견고한 가족 또는 가족 체계 시스템 위주로 즉 그것을 기반으로 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나라 또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견고한 가족 체계에 기반을 둔 개인과 사회복지의 그 사회를 우선하는 소셜 시스템 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모우즈드간 마셔라깟 막무 양 몸뿐야의 이코노미 버스사잉 디나믹 디앗 단 끈딸 자 마셔라깟 막무 즉 번영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몸뿐야의 이코노미 버스사잉 버스사잉 그러면 컴페티드 경쟁력 있는 디나믹 다이나믹 기앗 활발한 그리고 끈딸 그러면은 스트롱 강한 그런 얘기죠 즉 경쟁력 있고 다이나믹하고 활발하고 강한 그런 경제를 가진 번영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바로 그게 다섯 번째라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 결론인데요 차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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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하루스 디하다비 바기 몸블레깐 말레이시아 먼차파이 따라프 느가라 마주 차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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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그러면 이 과제들은 도전들은 하루스 디하다비 직면 되어야 합니다 바기 몸블레깐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먼차파이 따라프 느가라 마주 말레이시아가 먼차파이 그러면 성취하다 따라프 그러면 레벨 또는 스테이터스 인데요 즉 느가라 마주 선진국 레벨 즉 말레이시아가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제들이 이러한 도전들이 대면되어야 된다 즉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문장 중에서 가장 긴 문장 이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마까세 안녕히 계세요 geez apons nF sins なんか n5 ETF